신품종 로제메니아 로제메니아 얘가 두개 있습니다 신품종이라 꽃이 진짜 예뻐요 얘가 8만원 보시면 원정고즙이 워낙 여러가지가 나와서 입도 아주 반질반질하니 빛이 납니다 로제메니아 꽃이 아주 화려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거 최근에 나오는거구요 지금 꽃대는 없습니다 루대메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록플라워입니다 원정고즙 꽃목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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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피레 샤피레 샤피레에요 65,000원 뿌리가 지금 몇개 있는데 꽃대는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개씩 있어요 뿌리는 진짜 진짜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난리 났어요 다 그래요 샤피레 다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진짜 좋네 샤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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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예요 찐자주죠 자주에 분홍 가까운 그런 꽃입니다 샤피레 65,000원 여기 이제 슈퍼제브라 샤피레 슈퍼제브라 액장이 진짜 예쁜데 이게 손바닥마네요 입장 gnome 샤피레 샤피воля 컸어요 컸어 이게 터질래요 뿌리도 터질려고 꽃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제브라 이거 7,000원짜리 65,000원 드리 오늘 보신 분 65,000원 꽃대는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꽃맸습니다. 슈퍼제브라 입장이 진짜 커요. 조금 작은 것도 여기 한두 개 있는데요. 꽃 뿌리는 진짜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주 좋아요. 슈퍼제브라는 꽃이 진짜 얼룩이죠. 예뻐요. 보시면 슈퍼제브라가 이에요. 얼룩문이에요. 이거 7만원짜리 오늘 65,000원 드립니다. 슈퍼제브라고 다른 사이트에 7만원 나가는 거에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제브리나 제브리나 꽃 제브리나가 얘는 꽃대가 지금 두 개 나오고 있더라구요.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꽃대가 두 개 나오고 있는데 얘는 두 개 나오고 다른 애들은 꽃대가 없어요. 수퍼제브리나 65,000원 이고 금액은 꽃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거의 금방 나와요. 이렇게 제브리나 입장은 살짝 이렇게 씁니다. 얘들은 둥글죠. 얘들은 둥글게 동글둥글한데 얘들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 큰 건 큰 애들은 살짝 살짝 입장이 이럴 수 있습니다. 밑에 거는 새로 나온 거는 괜찮습니다. 어 얘는 제브리나는 꽃이 뭐냐면 제브리나 얼룩이죠. 슈퍼제브리나는 자주색 분홍자주구요. 제브리나는 이렇게 살짝 노랑의 얼룩무늬 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시고 어 그리고 여기 실레리아나 얘는 알죠? 대부분 아실 거에요. 요거 비싼 거 금액이 실레리아나 8만원 입니다. 실레리아나 두 개 있구요. 어 이제는 이거 뭐야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실레리아나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꼭 얘는 뭐지 그린젤 그린젤은 그린젤은 6만2천원 입니다. 얘는 꽃대가 없는데 그린젤은 다 꽃이 없어요. 꽃이 없고 6만2천원 이에요. 그린젤 그리고 여기 하나는 이름 없는게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있나 얘는 뭐지 아 얘는 제브리나고 어 여기 그린젤 그린젤 꽃 보여드렸나요? 안 보내드렸죠? 얘가 그린젤 입니다. 예쁘죠? 원정호접은 향이 계속 나오구요. 어 꽃대가 오래갑니다. 꽃이 오래가요. 아주 아주 오래가요. 어 한달 두달씩 셋달씩 가기도 하고 계속 나오기도 하구요. 이렇게 그린젤이고 여기 하나는 얘들은 기간티아 이거 새로 나온 새로 나온 원정호접이에요. 기간티아 9만원 얘는 특이한 겁니다. 기간티아에요. 기간티아 특이한거 이렇게 입장이 살짝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한개는 이거는 입장이 새로나오는거 오면서 이래다가 이거는 제가 키워보던지 아니면 조금 싸게 드릴겁니다. 그래도 잎이 자랐어요. 부러진 상태로 반이 붙어서 자랐습니다. 기간티아 꽃이 아주아주 특이해요. 요즘 새로나온 애인데 예 이쁘죠. 아주아주 화려하구요. 멋집니다. 기간티아 꽃이고 이번엔 얘는 여기 보시면 테트로피스 알바 테트로피스 알바 테트로피스 알바 테트로피스 알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트로피스 알바는 65,000원 테트로피스 알바 테트로피스 알바 테트로피스 알바 테트로피스 알바 두가지 꽃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테트로피스 있는데 얘가 테트로피스 테트로피스는 꽃대가 다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있습니다. 테트로피스는 여기도 꽃대가 있구요. 테트로피스는 여기도 꽃대가 있구요. 테트로피스 테트로피스 알바 테트로피스 알바 꽃색감 진짜 예쁘죠. 테트로피스 테트로피스는 이런색 지금 빨강 거의 빨강에 요렇게 이렇구요. 지금 스페셜 오사를 제가 보여드릴건데 이제 보여드릴건데 얘가 스페셜 오사에요. 하얀색에 노랑이랑 보라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에 이렇게 노랑이랑 보라잼이 있구요. 이건 앞에 꽃이 조금 상해인것 같아요. 뒤에 꽃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요런식으로 생겼어요. 스페셜 오사 앞에 거는 살짝 점이 생겼고 스페셜 오사 꽃이 아주 깔끔하네요. 스페셜 오사 여기 꽃대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스페셜 오사 65,000원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 계속 꽃대가 쭉쭉 나오고 있어요. 스페셜 오사 꽃대 얘는 있고 뒤에 애들은 나오고 있나 이렇게 뿌리는 좋은데 금방 나올 겁니다. 아마 스페셜 오사 이렇게 이렇게 있구요. 테트라피 쓰고 원정거도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여기 체리부케 밖에 있는거 한두개 데려왔어요. 꽃이 다 폈습니다. 체리부케 이렇게 16,000원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체리부케 있을 때 데려갔어요. 잘 없어요. 이것도 나올 때 나오더라구요. 저번에도 몇 분이 체리부케만 찾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이 성이가 요렇게 꽃이 맺었는데 먼저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맺은 것들이고 뒤에는 꽃이 진 것도 있어요. 성이가 19,000원 밥이 좀 돼요. 밥이 밥이 요렇게 쭉 몇개나 돼서 19,000원이에요. 밥이 작을 때는 전에 15,000원 했는데 밥이 좀 더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리시 알바 꽃 두개 맺은 분이 있구요. 얘는 4만원 촉도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36,000원 파리시 알바 꽃 없는 거고 꿀피 파리시 알바 있구요. 여기는 아 이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에어버린스 에어버린스 금액이 있네 3만원 3만원 이에요. 얘도 촉이 또 쏙 나오고 있네 에어버린스 두개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안그레콤 하나 남았구요. 꽃은 졌습니다. 꽃은 졌고 빨간 꽃 소프란테스도 한개 남았어요. 5만원 소프란테스 막실라니아 소프란테스 빨간 꽃인데 선 진짜 예뻐요. 키가 크고 좀 자랐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 여기 보시면 부영색화 부영색화 이렇게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이거 3만원 부영색화 이렇게 생겼어요. 향 잘 나고 있습니다. 향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청정이 두개 남았고 청정 얘는 진짜 밥 많고 얘는 좀 밥이 작아서 조금 싸게 드릴겁니다. 저렴하게 드릴거에요. 어 레난티아 레난티아 레난티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이 지고 있어요. 향 있구요. 29,000원 오늘 26,000원 드려요. 레난티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난티아가 이렇게 잎이 짝짝 지금 자라고 있는데 꽃이 길게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피었다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코르다타 코르다타 꽃 애들이 수염이 이렇게 살짝 나와서 아주 향도 좋고 어 여기도 다른 애들이 많은데 요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크리스마스 로즈도 지금 꽃이 이렇게 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로즈 오 천사 꽃 하나 폈습니다. 천사가 오 예뻐요. 천사 17,000원 됐구요. 어 여기 설주 설주 있어요. 설주 설주가 22,000원 밥이 꽤 됩니다. 대자금 대자금 2,000원 대자금 2,000원 대자금 이고 여기 정지송도 있구요. 정지송 정지송 정지송이랑 뭐 여러가지 있는데 정지송 있구요. 어 여기 성이가 요렇게 있네 성이 여기 대여풍란 금액대별로 있습니다. 대여풍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들은 1,000원짜리고 1,000원짜리 있고 6,000원 있구요. 고로고로 있어요. 여기는 금상 금상석고 2,000원이구요. 여기도 정지송이 있네 뿌리가 아주 왕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송이 쫙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새로노아도 아주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새로노아가 이렇게 참잉 누비 분이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 남았고 굴피들이 이렇게 안어서면 알바고 파리시 꽃이 졌습니다. 꽃이 지구요. 오늘 원종오조비랑 얘네들 보여드렸습니다. 파리시 이렇게 오 여기 하나가 꽃이 밑에는 지고 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파리시 알바 48,000원 아까 몽골이 4만원짜리 됐었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